자, 제가 좋아하는 편의점 농구에 왔습니다. 여기 편의점은 뭐, 먹는 것도 많이 있구요. 농구점이라서, 뭐, 자연감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특지가 많구요. 오, 멋있는 코마탄이 있네요. 자, 아무거나 혼동기를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자, 주문한 코마탄이 뭐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자, 습관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습. 브로크로드 한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브로크로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액키스는 주선이 패널 세트. 오, 이것도 완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오, 그런데 여기, 레이센 카팡입니다, 이게. 오, 무단이걸네. 레이센 카팡이야.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콜라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요. 코코콜라. 코코콜라. 코코콜라 된거에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파이트가 아니라 소쿠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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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이 세가지가 다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계란, 젤리, 김. 자, 계란, 견, 견. 이렇게 먹겠습니다. 자, 전화해 주실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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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